자 갑시다 이계로 어 맞다 아 젠장 저 시계의 효과는 그거랬어요 그 택티컬 레벨 플러스 전부터 저런게 있다는걸 듣고 나서 개꿀이다 싶었는데 아쿠마 라시도 이해바라시게도 이즈야만 들었나요 얜 라코아 아쿠마で群れにおける役割 야 기능을 それぞれ体現しているだけの存在だから 도입が死んでも それは群れの一部品でしかないから 例えとしては正しいな そんな奴らだからこそ 中枢을潰すことで 群れ全体のがかいを誘える 中枢 目的の再確認はできたか いよいよ1階か いよいよ1階か 大きな戦いに 今は この最後の戦いを やろうに の言いを聞いて なぜ 快に行きたいのが マンスタンに 계속 민기적거리니까 이미 많이 참을성이 떨어진 상태에요 솔직히 애지간히 하고 가자 라는 마인드인거죠 이거 봐 동영상 또 나오잖아 최후의 결전이니까 근데 뭐 바로 보스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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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찰물이야? 프레시맨인줄 알았네 귀엽다 경기적거리 빛 빠뜨리빛 빛 쿵 빛 빛 빛 여기서 쓰자 그만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제발 마수의 갑각이 이제 나오는구나 저거 뭔가 재료로 필요했는데 무사하겠지 그죠? 아 이거 열린거죠 지금 잠시만 집중 갑시다 뭐 생각난거 있어 내가 예의가 안껴줬어 이거 CC 컨버트용 됐어 집에 가자 여긴 집이 아니지 아무튼 이기로 갑시다 나 가야합니다 마수의 갑각 마수의 갑각 마수의 갑각 마수의 갑각 마수의 갑각 광역 마수의 갑각 마수의 갑각 Cassius 5마리 잡으면 될꺼야 좀만 잡고 가자 6마리네 아 아 1마리는 좀 뭐해 너 죽었어 불쌍한 녀석 바라기 장난이 아닌데 3마리 오 젠장 뒤돌아 뒤돌아 이건 또 2마리야? 끝났어 크리 뛰었어요 개꿀 1마리나 왔어 가면서 끝낼까? 그냥 끝내면 가잖아 1마리 곧 1마리 1마리 3마리 5마리 진전 2마리 슬피드 베인이 뭐야? 어? 아 이런 기술이 있었구나 전갈? 또 엠페리랑 같이 쓸 때야? 아니 씨 이것도 전갈이지 참 기지같은 중이야 전갈이 이렇게 생겼다니 어? 아... 피싹이 보출다니 어? 피싹이 아니네? 어? 어? 아? 이걸로지마 에이 한 마리 엠페리랑 볼 기회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딱히 그 사람 보고싶었던건데 일루에서 이에 잡으면서 볼까? 딱 한 번만 보자 궁금하다 그만둘 그만둘 멍청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천갈 천갈 또 없지 천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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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러 어디갔어? 어? 뭐야 갑자기 나오면서 불을 지펴버리네 역시 네가 어둠의 왕이냐 얘 계속 얼굴 안 보여주는 게 왠지 불안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얘가 여왕이 아니니까 아니겠죠? 그럴 리가 있나 말하자마자 아이가 말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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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선택에 오는 사람의 자신을 생각하는 것 아, 그가 그의 왕의 왕이 어... 말하자마자 알았지 알았지 그리워 너 뒤통수로 여왕이였다고? 너 뒤통수로 여왕이였다고? 너 뒤통수로 여왕이였다고? 뭐 이런거 하지마 찝찝해지니까 갑시다 사라진 오렌의 고향 동생기념구 전갈전 나와봐 그대로 이블르 썼다 근데 딜이 쓰레기 그래서 뭐 전도가 안 나올거같은데? 말씀 이런 씹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런 씹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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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체크메이트입니다 멋있긴 하네 안죽었어 안죽었어 아직이야? 이제 끝나 한마리 남았어 삘상 달걀 일어 거주 whittle 어 방금꺼 마법딜인가보여 추가타가 안되어 라이자 추가타가 안되어 어? 아 놀래라구 헤링습득 오케이 이제 끝 어? 리마인드풀 아아 다 된거지? 오케이 고생했어요 스승님 이제 스승님 들어가시고 이제 please 히히 히히 아르 よ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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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下がっていろ! よし! よし! 私に続いてくれます! よし! 私に続いてくれ! 先陣を切れます! 皆さん! 援護します! よし! よし! 皆さん! お願いします! それにも邪魔させない! きゃあ今シールフィードメインにも ごいっぱいですね よし! 次に行こう 燃えろー! あーっと ふみね 열매がなおうね ここがあるからね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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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ういまん つかうか? いくよ! いくよ! つかうよ! そこら いきます! ええい! ええい! うんっと! リラさん! お願いします! いくよ! ええい! しぴったもつった 그럼 재고리라고? 길이 없어버리는데요 어떻게? 아 저쪽인 것 같다 나한테 올거야 굳이? 스피어 암이 여기서 나는구나 아 나 정말 이거 진짜 에이씨 봤어 소지 캐고 갈라 그랬는데 어 얘 색깔 다르다잉 이거 편드리고 되겠다 그래 아 9 데미지 상당하네 오, 왜이렇게? 이거 또 랜드마크 아냐? 어, 랜드마크를 안치네? 프랑스 랜드마크 아니, 왜이렇게 눈이 좋아? 단절의 검은무 길이 두개인데 난 저걸 켜봐야겠어, 꺼져봐 아, 스피옹 도스급 있다 보스급이 아닌데? 제정신인가? 이걸 장몹식으로 내놔? 조금만 더 위쪽으로 가야겠다 그냥 수리에 이끄는거 아, 스피옹 조금만 더 위쪽으로 가야겠다 쎈고 아시아 아시아 제가 좀 더 위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좀 더 위쪽으로 가야겠다 나이스, 굴벗겼다. 이게 안다? 이게 안다? 이게 안다? 이게 안다? 여기에서 러디니? 어, 켰다. 후후...이제 그만 써도 되겠다 이거 아인첼캄프 쓸 기회를 안주잖아 어? 골드테리온? 저게 왜 나와? 이거 마지막 그건데? 마지막 재료? 우와씨 별 때리네 이러면 무기를 일단 만들수는 있어졌어요 품질은 쓰레기지만 옵션이 튀어 옵션 저쪽엔 뭐 없을까? 공석이 이 쪽은 비교적 편하게 오는 길이라 그러는데 뭐가 없나봐 이 쪽은 비교적 편하게 오는 길에 그르네 진짜 에스플랜트 그래서 처음 켜보는 길에 데스그리프 이렇게 가자 뛰어 원망의 외침도 나는데? 만들어보라 스승님 그 대화책 좀 치워봐요 아아 여기서 녹화 파트 좀 바꿔갈게요 23분째고 제가 화장실을 좀 다녀오고 싶어요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